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미니 찹쌀도넛 14개, 크리스피 크림에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2개, 카라멜 와플넛, 초코 와플넛, 쿠키 앤 크림 도넛, 크런치 밀크, 초콜릿, 링 도넛입니다. 가격은 1,800원, 1,800원, 2,500원, 2,500원, 1,300원씩, 이거는 7개에 2,000원씩이에요. 마실 것은 우유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카라멜 imbom 크림이 살짝 푸석한데요. 저는 요런게 좋더라구요. 쿠킹크림맛은 모르겠구요. 그냥 달아요. 요거는 크런치밀크 초콜릿 땡. 크런치 고소한 쌀과자 맛이에요. 크런치 초콜릿 맛. 제 입맛에는 쿠킹크림도너츠가 더 맛있네요. 요거는 카라멜 와플러. 크림도 들어가 있어요. 카라멜 시럽 토핑이 되어있구요. 아몬드 붕테 토핑이 되어있구요. 카라멜 시럽 토핑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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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우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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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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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 크림 도넛 메뉴 중에서 오리지널 글레이지드 다음으로 좋아하는게 와플 러쉬에요 안에 크림이랑 초코잼 겉에는 초코시럽 초코쿠키분테 뱅 뱅 뱅 뱅 뱅 씹량 에쉬 요고래 음료 에쉽 성r ania 오이 omg 후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에 아무것도 안들어있어요 From the universe 콩나물 풍뿌리맛 콩나물 오징어은 지화바맛은 귀를 좀 다 좋아해요 식감에 치즈볼을 남은 야무지않게도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만 더 씻어주고 야무지않게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의 야무지않게도 많이 먹기 때문에 탱탱한은 아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코는 입에 면이 다르네요 이 야무지않게도 많이 먹어요 이렇게 아삭한 것 같아요 낙지에서 나도 면이 사랑하는걸 뚜껑 charm 진짜 맛있네요 김치와 김치와 같이 국물이 너무 맛있다. 그가 그가 나는 국물이 동시에 이제 국물이 동시에 국물이 좋다고 해요. 사실 국물이 딱딱한 것 같은데... 국물이 국물이 섬지 않아서 국물이 더 좋아해서 국물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은 국물은 국물이 더 맛있다. 국물은 국물이 더 맛있다. 국물은 비범범범범베스에서 국물이 더 맛있다. 그러나 오징어 초콜릿 소스는 보니 다른 맛은 와인 우선 오징어 김밥을 듣고 그리고 사후에 오랫동안 오징어 김밥과 과연 Vizeded 오징어 이즈 청양고 stones 후기도 마삭하다가 시원한 사이에요 시원한 소스 고춧가루 달달하고 고소해요 달달하고 고소해요 초콜릿 caso 너무 편하지만 너무 끝부분하니 , 그런지 느낌이네요! 단무지가 마칠라 만약 맛있어서 맛은 뒤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면이 고소해서 이걸서 사고 있고 그것도 급한 다음을 계속rang적인 것 같아요 마피아에서 면을器하고 있어요 파티에서 면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음료가 더át 좀 defensive 나는거에요 여러분들은 면을 너무 좋으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